1 2 2 3 3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는 못볼걸 보여드렸습니다 레이세포가 너무 강했어요 안쓰러져 안쓰러져 아무리 때려도 펀치로 여러개 때려도 안쓰러지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캐릭터로 한번 골라서 제가 승리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겨야죠 좀 이기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또 여러분들도 볼 맛이 나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어가보죠 제가 고를 선수는 말이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미르코 크로캅 선수입니다 하하하 3대를 프라이드에서 둘이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크헌트 마크헌트는 사실 좀 단단하긴 한 선수인데요 네 일단 한번 골라보구요 라운드면 3라운드로 바꾸구요 그리고 다운수랑 그런건 그대로 다 두고 이 두 선수가 프라이드에서 붙은 적이 있기 때문에 사이타마 슈퍼아레나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타마는 저에게 좋은 전기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복싱 대 킥복싱이라 하하하하 긴장이 됩니다 이겨야 되는데 말이죠 이번엔 하이킥이 쎄서 이길거 같아요 오우씨 오우 로우킥 하이킥 로우킥 로우킥 하이킥 오우 대단한데요? 그냥 다 맞아주는데요? 하이킥 하이킥 오우 다 맞아줍니다 컴비네이션 오우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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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을 뺏어올세요 오우 으흐흐흐흫 크로캅이 좋네요 캐릭터가 크로캅 캐릭터 역시나 커트 과로라입니다 펀치! 골칩 스트레이트! 하이킥! 로킥! 다 막는데요 로킥! 하이킥! 한 번 더 하이! 로킥! 하이킥! 로킥! 컴비네이션! 아 방어를 너무 안하는데요 아 이제 하는구나 하이킥! 로킥! 하이킥! 한 번 더 쓰러질 것 같은데요 하이킥! 하이킥! 왼팔 하이킥! 쓰러졌습니다! 두 땅! 1라운드는 제가 가져갔군요 못 일어나네요 못 일어나네요 아 이놈 승리해라 아 일어나네요 아 컨택 대단합니다 역시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 확실히 제가 이겼습니다 하하하하 어디 리플레이가 나올까요? 여기 이렇게 왼발 하이킥 쓰러지는 리플레 크로카우트 왼발의 하이킥 아닙니까? 빡! 슈원하게 쓰러졌어요 슈원하게 하이킥 마 컨택 미안하니까 여기까지 보고요 하하하하 2라운드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많이 약해질거에요 약해져 있을겁니다 오! 다시 해보겠네? 로키 하이킥! 다시 한번 하이킥! 로키 컴비네이션 로키 하이! 로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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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로키 컴비네이션 아 다 나갔습니다 로킥 하이킥 하이킥 로킥 쉽게 쓰러지진 않네요 역시 한 번 더 로킥 하이킥 한 번 더 하이킥 한 번 더 한 번 더 쓰러져라 쓰러져라 안 쓰러지네요 하이킥 한 번 더 쓰러트렸습니다 10초밖에 안 남아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일어났습니다 이 라운드도 다운은 시켰는데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크헌터 보세요 다운됐는데도 회복력 보세요 회복력 또 하이킥 하이킥 역시 왼발이군요 그렇게 하면 두 번 다운이 왼발이에요 왼발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이번엔 이기지 못했겠네요 깔끔하네 투와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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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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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키 로키 하이킥 하이킥 어허 체력이 달았습니다 어 쉬어야 돼요 어 방어 오우 하이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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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가 잘 안달아요 어 회복력도 좋구요 하이킥 하이킥 아 머리가 빨갛습니다 하이킥 왼발 하이킥 아 세게 때리는데요 오오오 아 아 방시백두구제가 오 마크헌트의 펀치에 다운을 당했습니다 다운을 당했습니다 오 천천히 일어나죠 뭐 아 방시백두구제가 오 마크헌트 한 방에 있는 남자 아닙니까 오 오 우 로키 로키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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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킥 하이 한 번 더 한 번 더 쓰러트려야 됩니다 아 아 하이킥 하이킥 쓰러트렸습니다 하하 아 일어날 것 같아요 마크헌트로 아 오 못 일어나네요 아 충격이 컸나 아 아 역시 마크헌트입니다 휘청거리는 일어나요 네 한 번 더 하이 하이킥 하이킥 아우 다 막았는데요 컴퓨닛 아 아 아 이거 뭐 제가 이겼죠 뭐 다운을 몇 번 뺏었으니까 아무리 강철같이 일어나는 마크헌트지만 예 아 아 어마어마했습니다 저 밀고 들어오는 펀치기 때문에 예 제가 쓰러질 수 밖에 없었어요 어 가드를 풀자마자 바로 맞았어요 가드를 풀자마자 저 벌라도 넘어지려고 보십쇼 아 판정을 봅시다 29대 아 23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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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를 마크헌트를 엄청 안줬군요 제가 많이 쓰러트리긴 했나본데 23점 오우 예 뭐 3대0은 예상했습니다 23 23 24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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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저의 완승이죠 오우 아하하하 이겼습니다 이겼어 아하하하 좋아요 좋아요 아 진짜 레이스 펀트해지고 아 얼마나 화가 났던지 밀고쿨값 3대0 아 이제 KO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려야되는데 아 그럼 못 보여드리네요 참 오늘 일단 승리하는거 보여드렸으니까 예 다음에는 제가 KO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오늘은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려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구요 예 조만간 다시 와서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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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